안녕하세요 영종도 나이스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영종도 신축아파트이자 횡단보도 하나 없이 바로 하늘초등학교 등학교가 가능한 소품화아파트 영종한신도의 2차를 소개 드립니다.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3년 실거주의에 대한 아파트이며 전월세를 놓을 수 있고 전월세로 입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영종한신도의 2차는 총 870세대로 총 12개동 지하 1층, 지상 22층 29ABC 타입과 34ABCD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저희 나이스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모든 타입이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현 월세는 2,3천에 120에서 135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분양가에 따라 2억 5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지난 1월 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어 지금은 85%가 넘는 빠른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거주 3년이 유해됨에 따라 피치모철 사정으로 입주 못하시는 분들의 전월세 매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신도의 2차는 보행자 위주의 공원형 단지이며 하늘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이며 바로 길 건너 10만평 박석공원 산책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. 2025년 말 제3년 육교가 완공되면 청라국제도시는 10분, 여의도까지는 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현신도의 2차에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나이스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원하는 타입별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